미션을 보고 놀러 보고만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어 넌 넷 사랑하시고 기대만 하는 것도 난 힘들어 너 I can't just can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상 컨니샤 아트움데스 하이! 주로 제가 영상 안에서는 한국어랑 일본어랑 섞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영상은 Only 한국어만 한국어로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보면서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많이 흥미를 가져와 주시고 공부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다 약간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같이 소개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갖고 왔는데 TEMOっていう 1주간에 1冊ずつこうやって勉強できる韓国語の教材で これから勉強したいなって思う人に本当に気づらいそうな教材だと思ったんで ちょっと持ってきました 오리지널の韓国ドラマのを見ながら そのガチで韓国で使われてるリアルな表現とか 日常会話とかをここで学んでいくっていう教材になってます あとねめちゃくちゃなんだっけ 우리 영어로 가려고 너는 보기보다 진짜 강한 스타일인가 봐 それどこで学んだもんみたいな 本当にセンスのある韓国語勉強できるんでめっちゃ面白いです あとゴールペンとか ストラップとか スティーカーとか めっちゃ可愛くないですか この単語帳が好きかも どっち買ってたら 좀、日常生活とか SNS、恋愛、いさんよん 이것만 솔직히 하면 진짜 거의 약간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서 다 커버해 주는 거 같아요 先着なんですけど これ買った人から トゥモのグッズとかも 一緒に送ってくれるそうなので 早めにゲットしてみてください いつもより 半分の価格で お求めできるそうです 概要欄の方ぜひ チェックしてみてください アンニョン Thank you so much 여기서부터는 한국어로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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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안녕 다들 안녕 지금 학교를 가러갈 거라서 얼른準備하고 있습니다 베이크를 始めよう 수업 듣고 오후에 이제 하나 미팅이 있어가지고 신조쿨 쪽에 갔다가 All right I'm going to use this 이 색깔로 그냥 발라갈게요 약간 모디 큰 빌딩이 있는데 그 위에 광고판이 있거든요 엄청 큰 거 거기서 이제 동생이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한번 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그 이즈 프로젝트에서 얘들이 선발돼서 이번엔 넥스지라는 새로운 그룹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동생도 같이 있거든요 같이 이제 데뷔를 했거든요 지금 시부야에 가면은 엄청 큰 광고판에 그게 뜬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있을 때 바로 보러 가야죠 토요일에 깜짝이야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한국을 가요 외할아버지가 지금 팔순이셔서 그 이제 이번에 팔순 잔차하러 같이 가는데 같이 이제 가족들도 다 모이고 지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번 연말 연시는 한국에서 이제 지내려고 해요 진짜 단호심이 먼지대 캠웨이트 먼저 수단에 갔다가 서울에 갈 예정입니다 쇼핑도 하고 제가 서울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한번 공략을 해보겠어 이번에 그래서 저번에 한 작년인가 아 오래다 오래 올렸었던 친구랑 같이 갔던 한국보이러고 그 영상 많이 봐주셔가지고 이번에도 좀 만들어보려고요 진짜 먹었거든요 이 컵포터가 오늘은 컵포터가 필요해서 또 가져가야 돼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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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사장님이랑 마토매미당의 간장의 미팅을 잘 살펴 하고 신속으로 카메라를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신속으로 카메라를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양성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오늘의 아웃핏을 켜볼게요 옷의 자켓 짠 귀여워 저기에 건의가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젠이 낙지 맨날 오죽 내가 기록 이 친구가 답답했었는데 그 친구가 아웃 그래서 최근 인스타라이브에 그 단주 단다 이거? 이거 아, 끝! 오늘은 비지소사와 사이물레포트까지 오늘의 식당은 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끝냅시다 한국을 데려가고요 제가 외할아버지가 8순위이셔고 이제 이번에 한국을 가는건데 그 8순위 때 보여드릴 그 영상을 제가 급히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생겼는데 네 도리아이즈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아침 6시까지 이제 11시까지 그래서 나리도 네 오늘은 부산에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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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ut Waar 네 rey 거기에 그 후史의 1주간 서울에서 2주간 정도 스케줄을 이뤄 수 있을 것 같아요 브이로그도 여러가지 많으셔서 꼭 꼭 여기세요 안녕 1, 2, escape